잘 해주는데 왜 자꾸 화가 나죠? 잘 해주는데 왜 자꾸 화가 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면서 이런 주인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표현으로 갑을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은 갑이고 농부는 소작이니까 을입니다 그래서 대개 주인인 갑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학대하거나 또는 착취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반면에 을은 공손하거나 또는 난감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을의 입장에 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이 제대로 일을 못할 때 갑의 횡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또 갑질을이죠 갑질 을의 횡포를 이런 말은 요즘에 안 쓰는 것 같은데 굳이 짓는다 그러면 을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을질의 횡포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리인 것 같은데 올바르지 않은 모습의 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한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상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악한 농부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도식을 놓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상한 주인과 농부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9절에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래 있다가 오래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너십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통제해야 되잖아요 또 체크해야 되고 그래야 내 거죠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체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매력이 있대요 매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이 푹 빠져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매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와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매력이 너무너무 떨어진대요 언제부터 그렇게 여자들이 매력이 떨어지냐 아줌마들 때가 아니에요 시점이 딱 있는데 이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예요 이건 내 남자다 그것이 이제 뭐 교제가 깊어질 때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건 내 거다 내 남자다라고 느낄 때부터 그때부터 여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면 통제하려고 합니다 점검하려고 합니다 10분마다 한 번씩 전화 걸어서 뭐가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감시합니다 하여튼 억지로 가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이라는 한자를 한번 보십시오 매자가 무슨 매자이냐면 귀신 매자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귀신 같은 힘이에요 귀신이 홀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 같은 힘에 끌려다녔다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인간이구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맨날 감시하고 맨날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 통제 아래에 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모든 매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힘은 반비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랑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있다가 통제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농부들의 모습인데 농부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거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고마워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봅시다 10절 보십시오 때가 이름해 포동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져보냈다 그러니까 한 명 딱 보낸 겁니다 만약에 힘으로 이거 뺏으려고 그러면 여러 깍두기들 보내서 안주면 죽인다 이러면 다 내죠 그런데 힘이 있는 주인이 딱 한 명 보냈다는 거예요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죠 소장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종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했다 주인이 만만해 보인 거죠 참 사람은 인간은 참 모순적이 됩니다 우린 그러죠 참 세상에 그렇게 악한 게 맞냐 그러는데 우리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삶을 우리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누가 잘해줍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면 만만히 봅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또 반면에 좀 깐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깐깐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면서도 신경 더 쓰고 오히려 공손해져요 그리고 갑의 횡폭으로 그러는데 의도 만만치 않게 타락해 있습니다 진짜 잘해주는 데는 충성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끌려다닐 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무시당하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단골이에요 단골한테 잘해줄 것 같죠? 우리 생각이에요 단골을 무시해요 그래서 저는 단골 안 하려고 해요 단골 되면 항상 바가지 쓰고 우리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선교 갈 때도 이렇게 단골이 되놓으면 나중에 꼭 속여요 언제든지 갈 사람이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 훨씬 더 잘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라 그러면 단골 하겠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시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잘 보시죠 분위기상 농부들이 막 때려서 보냈다는 건 감정이 섞여 있는 거죠 농부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화가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요? 이건 여러분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고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들의 공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농사가 쉽지 않잖아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김 메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소장료를 내라고 하니까 화가 버럭 난 거예요 지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다 했는데 사실 그 땅 누구 땅이에요? 주인 땅 주인이 맡겨줬을 때 감사 감격했죠? 싹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수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십 얘기할 때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하나님 거야? 내 거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돈도 내 거지 내 돈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맡기신 건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헌금을 내라 헌신을 하라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해 준 거 있다고? 지금 이 농부들하고 똑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태질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한 게 뭐 있어요? 팔짱 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맨날 내게 요구하는 것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이스들이에요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숙고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도 계속 베풀면 그게 권리가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에게 매일같이 10만 원씩 줘요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이렇게 10만 원 줬어요 10만 원 주고 매일 그래도 뭐 한 달이면 한 30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그거 한 3년 해봐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가 나올 줄 알아요? 3년 딱 지라고 난 다음에 안 주면은 왜 돈 안 줘요? 이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내 돈 안 줘? 그래요 그게 내 돈이 된다니까 내 돈 내 돈 내놔 그렇다고요 그냥 준 건데 그다음부터 내 돈이에요 권리가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노의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멘탈리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폭력을 사용합니다 11절 보니까 다시 다른 쪽을 버리니 두 번째 몹시 때리고 능력했다 능력했다는 게 뭐예요? 갖고 놀았다는 거죠 주인을 갖고 놀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12절 보십시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했다 상하게 했다는 것은 때렸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막 조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상하게라는 단어에서 요즘에 많이 쓰죠 헬라우 단어 이거 많이 쓰는데 트라우마티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나온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맨날 무슨 상처입었다는 트라우마에 빠졌다 뭐 이러죠 이거예요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폈다는 거예요 맞을 정도가 아니라 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악한 농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죠 이건 상상 못할 주인이죠 당장 군대를 보내서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참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제 아들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보낸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끝까지 주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상상도 안 돼요 종 세 명 보냈다가 어거터 터지고 오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 그냥 아들 그래도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외아들한테만 붙이는 수식어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 존대할지도 모를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너무 순진한 하나님 아닙니까? 너무 순진한 주인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인의 목적은 목술 챙기려는 게 아니에요 소장료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만히 보여서 종들 보려면 두둑이 패서 멀쩡한 거 아니라고요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인생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래요 성교 갔다고 난다 왜 내 시간 뺐냐고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냐고 그 기회인지 몰라요 여기 악한 동부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우리 한번 내 자신의 인생을 대입해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아들까지 죽이니까 먼저 14절 15절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놔두겠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또 잘못된 메시지를 잡을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만하게 보이지 말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절대 친절한 사람 안 되고 가만두지 않겠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은혜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들이지만 이제 절대 착하게 안 산대 이제는 악하게 살겠대요 이제까지는 순종하고 안 살겠대 이제는 좀 튕기기도 하고 교회 잘 보니까 튕기고 말썽 부리고 이런 사람만 잘해준다는 거야 성실하고 기도하고 자리자리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또 이렇게 의뢰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적용이죠 뭐가 복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16절을 보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퉁이 돌 얘기 나오잖아요 18절 보세요 이건 오늘 해석의 중심이 아니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워지겠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가루 만들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방이 있으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까불고 있는 녀석들은 하나님의 한방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은 소망이죠 그거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기회 주시다가 막판에는 한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로 놓고 자꾸만 그걸 내 것으로 삼고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신 건데 그래서 을의 횡포 종의 횡포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없는 듯 보여도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만만해 보여도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통제 시스템이 잘 이루어진 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전사님들 쫙 모아놓고 맨날 전화 걸고 오니 안 오니 이러고 그렇게 하면 되죠 돈 좀 많이 내는 사람이 있으면 감투 하나 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컨트롤으로 그러는데 컨트롤로 가는 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속아도 얻어 터져도 맞아도 이 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날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기회예요 대만 성교도 기회고 고성 성교도 기회고 우리에게 주어진 충성의 기회들이 쭉 있다고요 그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른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 저는 다시 앞부분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밥 깔고 양을 치고 난 다음에 종들에게 와가지고 와서 앉아서 먹어라 또 종에게 이랬다고 감사하는 그런 주인이 있겠냐고 그런 거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런데 종의 자세가 뭐예요? 17장 10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두 가지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두 번째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첫째는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내가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 그러면 자유로워요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얘기지만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누가 칭찬해 주고 상 주고 이런 거 기대 안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동전의 양면인데 그럴 때 진정으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고민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종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 그렇게 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한번 살펴보면 정체성인데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종이라는 의식을 안 하고 자꾸만 뭘 묻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뭔데?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지가 살아가고 살면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뭔데? 또 여자분 얘기입니다 내 남자라고 생각하면 맨날 그런 거 봐요 내가 너한테 뭔데? 목이 뭐야 남편이지 너한테 뭐야? 남자친구?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잠깐 확인하려고 그래요 왜 확인하려고 그러죠? 통제하려고 그러니까 넌 내 손아귀에 있어야 돼 내 통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력이 하나도 없고 귀신의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 옆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우리는 사람이다 이걸 선언해야 돼 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종이다 일단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 자기 자리를 떠나는 유혹에 빠져있다고 선악과의 유혹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집니다 다 파괴되버려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예요? 최종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컨트롤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굴림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다 피폐해지고 자기만 옳은 것이고 모든 걸 통제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복사 아들인 거 알죠? 니체가 이런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우리 짧아서 고위까지만 알아요 그 다음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신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건강의 여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사람들이? 건강의 여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래요 예를 들어 제가 남자 아닙니까? 남자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저 집에서 장남이거든요 장남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제 나이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 위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이 되놓으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지나치게 건강을 챙기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장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온갖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여자분들 늙기 싫은 거예요 싸먹을 데도 없으면서 늙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늙어? 나는 전지전능한 모습이 돼야 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자기가 신인 사람들은 섭섭한 거예요 왜? 무허마도다 이거죠 아니 내가 신인데 무허마도다 왕 앞에서도 무허마도다 그러잖아요 섭섭하고 상처 있고 분노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하는 거죠 신이 아니면서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으로서의 기대를 하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죠 자유롭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각 분야에서 메스터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거장, 마에스트로 이렇게 거장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알아줌에 가치를 별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죽혀서 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장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냥 좋아서 한 거다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눈에 시선을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헛된 기대하지 않는다고 그냥 자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명장돼요 메스터돼요 그럼 마에스트로 된다고 그런데 끊임없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보다 나아야 된다 경쟁, 경쟁, 경쟁 억누름, 억누름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지금은 개막했으니까 잘 모르겠고 2년 전에 엇박적으로 하니까 동계올림픽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치에서 2014년 소치 두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소트니코바 엉덩받지 뜨네 소트니코바 노란 거 휴가 감다가 막 감기네 몰라요? 소트니코바 그리고 김연아 소트니코바의 목적은 금메달만이 목적이었어요 금메달만이 목적이었어요 하여튼 나라와 결탁을 했는지 하여튼 간에 금메달이 목적이었어요 반면에 김연아는 제가 보는데 금메달도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이 자기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연아를 보면서 잘하기도 잘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 우아했어요 참 우아했고 은메달리스트가 그렇게 주공박긴 처음에 오히려 소트니코바가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은메달리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아했고 고상했어요 소트니코바를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뭐예요? 싼 티가 나요 정말 싼 티가 나요 우리 인생 살 때 보면 인생이 싼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얻긴 다 얻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는데 싼 티가 나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싼 티 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누가 17장에 나오잖아요 충성 다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야 하얄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약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우리한테 이런 걸 강요하냐고 근데 어찌 보면 그 말씀은요 맥락을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라고 그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야 하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주셨던 거 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적금만 뭐 그런 거 봤어요? 베드로 보면서 이놈 뭐 이러면서 내가 괜히 죽었어 뭐 이런 거 봤어요? 그러면 싼 티가 나는 거예요 싼 티가 나는 거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뭐 애들 낳고 난 다음에 제발 그 유세 좀 떨지 말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정말 부모님이 싼 티가 나 뭘 어떻게 키워 어떻게 키우게 먹여 키웠지 그냥 키웠으면 희생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시어머니가 다 그래요 싼 티 나는 엄마들 그 싼 티 나는 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이러면 그때부터 싼 티 나는 목사예요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충성하고 뭐 했다 할지라도 그거 내세우는 거 아니죠 내 공로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이 드려요 자꾸만 자기 공로 자기 공치사 하는 사람도 보면 진짜 싼 티가 팍팍 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싼 티 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믿음이 흔들린데 뭐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성교도 갔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형통을 안 주냐 왜 내 악기를 가루 막냐 아유 진짜 싼 티 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로서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목사님 제가 선교도 가고요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면 일이 다 풀리나요 저는 그렇게 묻는 사람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기도 하죠 그렇죠 충성하면 하나에게 열매 주시는 거 맞죠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는 전 대답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냥 모르겠다 그래요 그럼 굉장히 당황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에 자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하고 헌신해도요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게 잘 되겠죠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명인 사람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목적이 뭐냐 목적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전체가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잘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어떤 어린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 따라다니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가고 다 좋은 게 있어서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는 순간에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요 내가 도구죠 따라다니면 먹을 게 있대 나를 딱 짚고 먹는 거잖아요 좋은 걸 간대 딱 짚고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그거는 그 말 속에 도구화시키는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인생에서 항상 업앤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나에게 풍성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좋은 거 다 주시니까 그렇다는 건 하나님보다 상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누릴 것들이 내 목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업앤다운이 있다고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들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럼 안전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교도 앞두고 헌실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성교 갔다 오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 메시지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가 있고 없고는 둘째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돼요 이제 오늘 또 간증하시겠지만 이번에 대만성교 130명 다섯 개 팀이 가서 한 팀도 예외 없이 다섯 개 교회가 다 큰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많았어요 그럼 열매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교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분명한 게 다섯 개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했어요 정말로 뜨겁게 동행했어요 그럼 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싼 티가 안 나요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열매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언제나 뜻이 맞냐 주님과 동행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과 교제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과 교제 나눌 때 무슨 유익이든지 그럼 싼 티는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같이 식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청이 뭐 3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장소가 어디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동행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모셨더니 뭐 얻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게 정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그 다음 바라보고 살아면서 충성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충성이에요 충성만 바라보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컴퓨터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기계떠거리한테 뭐 이렇게 알파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부리나요 지금보다 19년 전에요 그 아이비엠에서 이런 컴퓨터 만들었어요 그 디퍼블루라고 아세요? 디퍼블루 체스 챔피언하고 체스 뒀다가 졌어요 챔피언이 기계한테 그때는 조용하다가 요즘에 난리 부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구글이 아주 마케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계산하는 것 같고 이기고 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과 기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몰라요? 신고 와서 얘기 안 하죠? 서울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우간다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가 어딥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했죠? 몰라요? 제가 묻자마자 1초 안에 몰라요? 그래 다 마음속에 몰라요? 우간다? 우간단도 모르는데 무슨 다섯 번째 도시야? 몰라요? 1초 안에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컴퓨터는 이거 못해요 알파고한테 물어봐요 우간다의 다섯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물론 그건 대형 컴퓨터니까 금방은 대답하겠지만 걔는 어떻게 이 구조가 되어 있냐 알고리즘이 되어 있냐 하면 전체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다 100% 자기를 스캔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없으면 모른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싸울 때는요 모른다고 나오는 거를 다 스캔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질문만 하면 돼요 그럼 박살이 아닌가요? 그건 지금 한 번도 알파고 바둑 두른 거 보니까 꽤 시간 걸리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만 계속하면 기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왜 1초 안에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식의 스캔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먼저 전제가 있어요 마음에 친하나 친하지 않냐 이게 전제예요 한국은 친해요 살고 있으니까 오간단은 안 친해요 아프리카 어디 있겠지 그래서 안 친한 거에 이상한 질문을 하면 모른다예요 그냥 안 친하니까 모를 거예요 또 우리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충성과 아닌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 지각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충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팍팍 들어오지만 충성하지 않은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백 명, 천명이 덤벼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충성한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인간만의 영적인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붙들고 세상에서 바라는 이런 엉트로 같은 싸움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공부도 달라졌어요 뭐 그렇게 외우고 하는 거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그런 걸로 인간이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충성하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진실해지는 거고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하나님 옆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놓고 하나님 옆에 다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을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체성의 나는 종입니다 종뎀의 핵심은 헛된 기대하지 않냐고 충성하는 겁니다 나의 하일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메스타가 되고 마에스트로가 되고 거장이 되고 걸작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간과하겠습니다 다시 간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